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저녁시간 방송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저녁 한 그릇 하시고 편안하게 천마쌤의 이야기를 한번 기울여주시기 바라봅니다. 귀를 잠깐 기울여주세요.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요즘 하이닉스가 상당히 들떠있어요.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있는 직원들도 자신감도 요즘 거의 뿜뿜 상태죠. 자신감도 오르고 있고 기분도 좋고 그럴 거예요. 삼성은 저렇게 노조가 파업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이러다가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3, 4, 5, 5 모이면 자주 등장하는 대화 주자라고 하죠. 삼성 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AI용 반도체의 핵심으로 꼽힌다고 하는 HBM 경쟁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승기. 이제 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은데 이어서 한때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이 솔리다임까지 뭔가 턴 어라운드가 확실시되다 보니까 빠르면 내년에는 영업이 경쟁해서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마침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25조, 한 천억 정도에서요. 최근에는 46조, 한 1,820억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좀 높게 잡았죠. 46조면은. 그렇게 높게 잡았고요. 기존의 전망치 대비 84%나 상향을 한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24조 7,500에서 30조 한 2,800억까지 22.4%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트 쪽에 영업이익을 올해와 내년 33조 8,000억, 58조 3,000억 정도 전망해요. 삼성도 장은 아니에요. 뭐 58조 정도면 장은 아닌데 모건 스탠리의 전망대로라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의 영원한 맏형인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한다는 거예요. 바짝 추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은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를 큰 폭으로 못뚫는 것 같아요. 큰 폭으로 못뚫고 있고 하여튼 이런 장밋빛 실적 전망의 주가도 상승을 하다 보니 하이닉스 임직원들은 연일 화색이야. 얼굴에 막 꽃이 핍니다.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럴만 나는 거죠. 지난 2월 말에 하이닉스는 임직원들한테 1인당 자사주 15주를 줍니다. 이게 돈으로 얼마예요? 당시 한 243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경려금 200만 원을 지급을 했단 말이야. 200만 원. 당시 주가가 15만 6천 2백 원이었어요. 그런데 7일 날 하이닉스 주가가 20만 7천 5백 원까지 갔으니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자사주의 주당 가격이 320만 원까지 불어나더라. 뭐 그런 겁니다. 완전 뭐 땡큐죠. 땡큐. 이렇게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솔리드아임이 AI 호황의 또 다른 수혜주로 꼽힌다는 점. 이 점이 하이닉스 주가에는 호재라는 거죠. 또. 이 모건스테니는 낸드플래시 파트 쪽에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43.4% 육밟 거라고 보는데요. 기존의 전망치 대비 17.2%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21년 인텔에서 낸드 사업부를 90억 달러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야. 10조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힘들었을 건데 이제는 다시 또 솔리드아임이 좋아진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금 하이닉스는 상당히 지금 들떠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전략을 잘 짰고 초기에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HBM에 대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처럼 잘 잡아야 돼. 키포인트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완전 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오해 분들이 잘해야죠. 삼성전자 사장급들 이상 분들 사장, 부사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잘해야 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삽을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젠슨왕의 눈치를 보고 있냐? 우리가 좀 더 팔리게. 젠슨왕. 요즘은 젠슨왕이 거의 독보적인 거의 신급이죠.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요즘 주부 이모씨라는 사람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분할 매수를 계획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5살짜리를 위해서 21년 5월 달에 한 8만 2천원에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 수십주를 지난달 말 평균당가 7만 5천원에 대부분 처분을 했다고 하네요. 주당 손실액이 7천원이네. 보니까 손해를 보면서 판 이유가 뭐냐. 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참 괴로웠을 거예요. 21년 5월인데 8만 2천원이야. 지금 24년 벌써 2월이니까 3년 됐잖아요. 아 주가가 빠졌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여튼 해외 주식에 관심이 생겼고 지난 4월에 매도타임을 놓쳤다. 더 기다리기는 어렵고 하루라도 빨리 처분해가지고 그냥 해외 우량주를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녀의 그 주식 선물 선호 종목이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현재 바뀌고 있어요. 2, 3년 전만 해도 삼성자 같은 국내 대형주를 사주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올해는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를 좀 많이 사는가 봐요. 이쪽으로 좀 인기가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국내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계좌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올해 1월에서 5일 순매수 상위 종목을 집계를 해봤어요. 결국 보니까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1등이더라. 테슬라 다음으로 인기를 끈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타이거 S&P500 그 ETF입니다. ETF500 같은 거는 참 타이거 S&P500 같은 경우 이런 ETF는 좀 많이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 계좌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래에셋 3위 NH투자증권 5등 KB 4위 등 세 곳에서 모두 5위권 안에 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사네요. 지난 2년간 10위권에서 볼 수 없었는데 최근에 AI 열풍 때문에 스웨지로 불러돼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계좌 순매수 1등 중목은 모두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지난해는 포스콜딩스 22년에 삼성전자가 1등이었고 이렇게 자녀를 위한 투자종목으로 해외주식이 갈수록 더 선호도가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미국의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 매매 시간이 낮으로 옮겨져요. 낮으로 옮겨져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외주식 매매가 간편해졌죠. 정보 유통량이 늘다 보니 개인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서 수익을 낸 투자들이 자녀를 위해서 추가 매수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아요. 가능한 K보다는 어메리카 주식이 훨씬 낫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들도 보시고 참고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방송 때 뵙겠습니다.